히히히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tbj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히히히 오늘의 컨텐츠는 워페어 워페어입니다 야 다시해봐 뭐라고? 아! 오늘의 컨텐츠는 워페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워페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하지? 네 설명은 유튜브에 가지고 있구요 없어요 소개합시다 없어요 유튜브에 없다고요 없어? 어 네 때 망했잖아요 네 때문에 맞아 아 다시 녹화해줘 설명 없어도 돼요 NG야 이거? 아니 할거야 야 오늘은 총 몇 명이냐 존나 많아 보인다 10명 5명 아 3 3 9 탭을 눌러요 탭을 루인 존나 많다니 우린 고맵 2천명까지 생각해봤잖아 나라날금 소라 끼세요 이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좀 여름에 고딱 지시 자 안녕 시모 아기 베가로 돌 오락해 아기 베가로 돌 오락해 아기 베가로 돌 오락해 아오케이 쩝스턴 쩝쩝쩝쩝 아싸 아 자 이거 뭐야 ㅋㅋㅋㅋㅋ 아 자기소개 해봐 아잇 어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넘어가죠 자기소개하세요 아 됐다 이름 한번 빨리 말이야 이름 한번 알레미 콧콧 다리 벌리면 안돼 빨리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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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앤 따부 방구를 끼자 뿡뿡뿡 제가 자 이렇게 총 해가지고 시몽이랑 메가로돈이랑 쩝손이랑 멀록이랑 이안이랑 라라랑 콧콧님이랑 그리고 뱅뱅뱅이랑 그리고 아이엠이랑 같이하죠 와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님들 하지말라 하지말라 기다려봐 하지말라 하지말라 거짓말하고 아 서로 좀 치지마 치지마 승강은 것 같아 응? 근데 우리 그 처음 하시는 사람 있는데 설명해야되는거 아니에요? 하세요 시몽님 아니 랑캐님 뱅뱅해 으어어 뒤집어지 어 꺼져 라보가루 어 설명해 아 근데 그냥 대충해 점령지 4곳있고 그냥 간단하게 점령지가 4곳이 있어요 점령하세요 점령하세요 지도 지도가 그니까 뭐지? 번개? 지도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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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송에서 누가 싱크 안맞는다 해가지고 어 확인 좀 하고 와 친구 맞아요? 친구 맞아요 어쨌든 점령지가 4개 총이 여러가지 골라 자 다시 해봐 형 설명 좀 해봐 시바 역시 점령지 4개 그치? 얘들아? 응 4개야 응 그리고 총 존나 많아 응 개많아 많지 얘들아? 응 개많아 그리고 또 뭐냐 또 뭐냐 다이아로 점령해 팀이 2개? 그리고 다이아로 부셔가지고 패티가 더블 점령지에 있는 패티 아이 시바 계속 패티야 아 이거 아니 점령지에 있는 패티가 더블 아하하 그 다이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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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가지고 점령하면 됨 응 마지막에 이제 2대2 일대는 이제 골든 패티가 점령지라 해가지고 이제 골든 패티가 더블 다 쐭 쐭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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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tex 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뭐냐 그 뭐냐 애들아 아니 일이되면 그냥 그냥 패티를 패티를 굽는 게임으로 점령을 시작하면 네 더블로 네 더블로 가지고 있는데 레드 팀이 점령 taiите 언ö Belt 무전기 누군가 무정기 더 뽑고 가면 되고 식량도 뽑을 수 있으니까 발판 밟아서 뽑으면 되고 지겹다 가자 가자 이제 심흥 설명은 재미없는거다 자 모두 가만히 있거라 닝기들여 아니 양캐서 채웠어? 뽑는 순서를 정해 나부터는 아니야 루인님 왜 셔틀뽕 끄셨어요 나 두번째 여긴데요 동네바 거기 줄이 아니야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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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발 부탁해요 기다려봐요 야 무섭어 코코씨가 드디어 미쳤구나 니가 아 우리 써둔 장르 라임이랑 같이 하고싶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은 뭐지? 한 명씩 천천히 뽑아 다 떨어져있어 이러면은 야 나 나오라니까 버튼 뽑을 사람이 버튼 옆에만 있고 다 떨어져 나 여기 있을래 다 떨어져 다 떨어져 하나 둘 파란 빨강 빨강 파랑이 빨강 나 빨강 빨강 두개 나왔어요 방금 빨강 어 뭐지 어 빨강 빨강으로 파랑으로 근데 아까 빨강 두개나오던데 아 그거 아까 랑피형이랑 내꺼야 아 랑피형이랑 내꺼야 라이디꺼랑 내꺼 자 팀은어떻게야 자 우리 네 명이잖아 아니 어떻게 저쪽은 테스터가 한 명도 없냐 이거 어떻게 바꾸래 다우 빨강 다우 빨강이잖아 파라색인가 형님 그쪽으로 누가 막 자 된거야? 어 이렇게 팀이네 야 거기 테스터 하나 여기 테스터 하나 똑같애 자 여기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 마이크 짱 여기서 개인적으로 설명하자면 총은 중복이 안돼요 아 잠만 잠만 야 이거 나랑 신분이랑 갈라지잖아 어? 나랑 신분이랑 갈라지 아 그냥 해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냥 해 여기도 다 해보는 사람 여기 다 해봤잖아 거기 아래서 아 그리고 총은 처음 선택한 총은 못 바꿔요 중간에 알아요 코쿠님도 마이크 못 바꿔요 알겠죠? 꺼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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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루이님 셔틀 꼭 좀 벗으라고 아니 어차피 아이 짱아 저기 부정기 니마 어 어 아 싫어 해결완료 아 싫어 아 바닥이 유리로 있는데 그거는 뿌시지 말아줘요 영간하면은 이영이영 그러니까 여러분 사격하다가 맞추는 건 괜찮은데 일부러 막 쏘진 마세요 자 우리는 출발한다 나와 그래 잠깐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버튼으로 윙이 이영이영 눌리야되 어 총방나와네 내가 잡을게 어 뭐야 어 아 이게 그냥간에 잠시만 어 몰라 그 아직 시작 엑스니까 총만 총만 골라? 쓰나 있고 샷건 있고 어 쓰나 루인 줘 가르르 내 노래 예헤헤 예 히히 히히히 스났다 통번.. 통만 가요 다른 팀 아 미안 상보다… 나는 뭔 총 하지? 뭐하지? 난 언제나 스카를 느낌 뭐가 그렇죠? 나.. 나 MP7 될까? 나 MP7 되고 MP7은인데 P3처럼 없나요? 아 재밌습니까 님? 이게.. 이게 좋아 근데 뭐해봅…. 아 뭐야? 아 뭐야. 야 Enfin 좋아. 아 나 안되구나 자부야 어? 너 무슨 총할래? 여기서 총 주무기 하나야? 쉬운거 어 주무기는 하나 그리고 여기서 헬멧이랑 다 받아가 여기서 칼도 주고 돈도 주고 목숨 걸고 싸우면 한달에 1500원씩 줘 어 야시아 뭐야 아 이거 빵이구나 어 지도는 여기있는데 지도 어딨냐 여기 체세? 옥랩형 총 뭐야? 지도 뭐냐 지도 어딨지? 옥랩형 총 스타일 어떤게 좋아? 나는 상관없어 아무거나 너희가 뭐하는 나 돌격은 별론데 어 그러면 쓰나 끼고 싶니? 내가 쓰나 갈까? 아니 쓰나 이미 루인이야 불격조개 이 둘중 하나 야 탑섬픽이 내 투탁가자네 이게 뭐지? 견제는 탑섬픽이래 오빠 뭐할래요? 지도가 어디있지? 나 뭐할래 지도 없는걸로 알아 오빠 이거 먹을까? 그 전번에 있었는데 지도 어디가 지도 그거 아까 뒤에 찬거였었잖아 엥엥엥 데지도 어 먹어 먹었어 아 이거 아 아 전버전으로 백 오 지도 되나 오 자 여기서 우리팀 일로와봐 이거 처음 해보는 사람 하이 이리로와봐 둘이 자 우리는 이제 총 어 미안 우리는 이제 총 4개 여기서 보면 총 5개의 발병구이지 한개는 센터야 어디있지 센터가 이게 센터 중앙으로 가는거고 중앙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스타포트하고 유니버시 팀 두개가 이미 우리거고 나머지 두개는 적힌거야 그니까 우리는 이 4개 중 어 골라가지고 뺏든가 지키든가 해야돼 이거 뭐였더라 한번 죽으면 끝임? 아니 계속 태어나 계속 여기도 태어날거야 아 여기도 주의사항이 있어 만약에 태어나면 어느 블럭안에 갇힐거야 거기 안에서 점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 일정시간동안 기다려야돼? 어 일정시간동안 기다려야돼 점프하면 다른사람이 TP돼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 총있지 응 그 총을 들고 죽었지 그러면 다시 맨손으로 태어나 응 그럼 그 맨손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무기로 골라야되는데 다른거 고르지 말고 그걸로 다시 골라야돼 그리고 상대방을 죽였을때 총이 들어와 그럼 그 총을 쓰면 안되고 너는 니 총만 써도되고 그 타나는 써도되고 어 타나는 써야돼 어 타나는 써도되 죽었으면 안되고 뭐키 우리 총 말했나? 아 우리 아직 총 준비 안됐잖아 준비할려 총 말하지 말자 했어서 아직 아직 설정중이야 루이 지도가 없어 근데 문제가 지도가 있어야될텐데 지도 소환했어 수환했어? 별수있나 여..여기에 여기에다가 해? 오 지도 소환했어 지도 소환을 못해 그거 아까 거기 그 스폰 뒤에 있었어 어 그거 가져와라 누가 갔다와 나 여기 지를 몰라 내가 총 설명할게 자 애들아 나는 이것을 쏘고 맞출거야 어 잠깐만 야 애들아 꿀팁 알려줄게 총알에 무적이 부족하거든? 홍래평 여기서 몇 번 받아가라고 어 몇 번 받아가라고 흐흐흫 홍래평 스카야? 어? 홍래평 스카이 나 이거 4번째꺼 이거 총 그런 받은건 버린가? 그 라임이가 MP7? 어 총알만 받고 이건 그럼 어디다 버린거? 그냥 구석에다 버려 아무 데나 버려 어 구석에다 버려 아 또 받아야돼 이거 야 그 다부가 뭐지 총이? 그 갈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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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마늘인가? 어 그건 갈릴이고 맞아 영어 못하네 응 뭐야 총 얘기하는거야? 쩔꽁 영어로 써야돼? 아 싫어야 싫어? 싫어? 내가 이야기하자 말자 했지 뭘? 총이 쩔힌 도스인데 아 총 원래 다 얘기하는거야 내가 적지말라 아 진짜 모르겠다 하자 한대만 맞아라 너 맘에 안들어와봐 한대만 맞아라 아니 총 원래 쩜부터 얘기하기로 했었잖아 한대만 맞자고 그니까 아디바 가자 시작하자 시작하자 아냐 아직이야 아직이야? 됐어 라임이 나 순화 총알이 열한개 있어 응 딸가 시작한 총알 한대만은 나 준거 아니야? 아냐 이거 두대맞아 죽어 그래 짜라 봐 아히 뾱 오 오 오 오 반쪽 끼가 와주세 오 와 존나 쎄 루이 넌 저격기 밑에 있는 시몽이 잡아줘 나는 그냥 아무데나 갈거니까 님들 알아서 가세 야 갈곳 딱 앞에 서 뭐 M16? 나는 자 하나 말해줄게 얘들아 얘들아 뭐야 레드팀 형 얘들아 자 일로와봐 아리아있지 아리아랑 아리아는 샷건이 좋아 아리아는 샷건이 좋고 스타디움은 이제 저격이 좋고 인위원시티 스타보트 같은 경우는 돌격 돌격 이 좋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 명씩 가는거네 여기로 나 센터로 갈게 그리고 하나 말할게 있어 얘들아 우리가 레드팀이잖아 점령지가 있을거야 오케이 센터 가지마 센터 가지마 센터 점령지 없어 정, 정령지 있잖아 머리 위에 보면 정령지 위에 보면 용암 아니면 물이 흐르고 있거든 만약 용암이 흐르고 있으면 우리가 지켜야되는거고 물이 흐르고 있으면 우리가 뺏어야 되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뺏는 방법은 항상 봐던 조용히 해봐 뺏는 방법은 그 용암이나 물 밑에 가면 다이아블럭이 하나 있을거야 그거 깨면 이제 발판이 생기거든 발판을 밟을 수 있어 그걸 한번 톡 밟으면 이제 우리꺼 같아 오케이 잠이 쉬어 잠이 쉬어 야 님들은 지키거나 뺏고 나는 왔다갔다 할게 깨고 밟으면 된다고? 너 그냥 아리아 가있어 깨고 밟으면 된다고? 루인형 나랑 같이 가자 샷건님은 그냥 아리아 가있어 야 너 왜 안떼어지냐 너 쥐인형? 형 쓰나니까 내가 이거 원래 팀 안떼이잖아 루인 총은 때려주지 야 총은 쏴자 어? 이거 팀 설정하면 안떼어짐 아아 팀 설정했구나 아 머리 위에가 붉었네요 JOY 미니 스타디움 가야지 아 맞아 풍성판님 제가 사실 말 안 한게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영화에도 나눴었거든요 뭐요? 암살에 폭성판 왔고 제가 사실 폭성판이에요 저는 그 개 닮았다는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아소스라고 배신하는 애 있거든요. 그 아래요. 아 님들 그 처음에 아마 점령이 찾기가 힘들 거야. 응. 그냥 능력권 찾아. 그리고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 너무 빙명지르지 마. 아니, 교회님. 이제 그 물어볼 거 있는데 이게 이게 순화 탄창이 적었을 때 버전이거든요. 네. 혹시 더 받았어요? 네, 더 받았어요. 얼마나 더 받았어요? 지금 총알 열 발 있어요. 그건 좀 넘어간 거 같지 않나요? 뭐 어때요? 그 전에 죽을 건데. 아, 나도 그럼 열 개로 해도 되죠? 아, 알아서 하세요. 잘하세요, 총알은. 자. 꺼지고. 아, 시작, 시작했나? 아, 그리고 상대 중인총은 뭐 뭐 쓰는 거 알죠? 상대 중인총은. 빨리 가요, 서명충. 어, 님들 이거 어떡함? 와, 이 쓰레기들 뭐임? 자, 얘들아 준비됐지? 너희들 어디 갔지 다 정했어? 루인, 루인. 저거 지워야 되지 않음? 누가, 누가 AK 뽑아 놓고 버렸냐? 내가, 내가 지워줄게. 됐어. 오케이, 기득. 됐어, 됐어. 준비됨이 완료될까? 나, 스타디움. 나, 나 바로 아래에 감. 난 스타디움. 난 스타디움. 나 여기 형 같이 가자, 나랑. 너랑 스타디움 같이 가라고? 어, 형 쓰나잖아. 아, 잠시만, 이런 거 어떡해. 내가 통화하고. 여기. 교준. 다부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 잠깐만, 스타디움이 우리 거였나? 어. 아니, 스타디움 상대 거. 랑크 형이 여기가, 유니버셜. 랩형이지. 아, 랩형이래. 랩형, 랩형. 아니, 거기말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있어. 가자. 아직이야, 아직이야. 밟지마, 미친놈아. 가버린 길. 아, 목사한테 매우 좋진 않네. 너 나랑 같이 가겠다고? 어. 그래도 처음 가는 애들아 해야 되지 않냐? 음, 괜찮아, 우리는. 시로야. 아니, 우리 안 괜찮아. 넌 아리아가. 우리 안 괜찮아. 우리 안 괜찮아. 루인, 내가 저 둘 알려줘야 되잖아. 자, 자, 레드팀은 유니버시티랑 스타포트. 스타포트가 우리 거고, 우리가 뺏어야 되는 거는 스타디움하고 스타디움. 레, 레시. 일단 레시 내가 먼저 뺏을게. 그럼 스타디움 라임하고 내가 같이 꼽을게. 내가 엄호할 테니까. 알지? 어, 어. 랑랑. 자, 내가 동무들. 우리. 우리. 국가의 어머니를 위하여. 응. 글래? 멍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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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서 보자. 멍모들. 자라서 보자. 자라서 보자. 멍모들. 미래한 루인동지를 위하여. 루인동물을 위하여. 자네 어느 소속인가봐. 5. 4. 3. 아, 띠바. 진짜 말 빨리 하디. 아. 아. judgments. 가eled.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곧, 곧. 호, 곧. 5. 포 긴, 공로. 3. 2. meditate. 가자 가자 죽디 말라우 죽디 말라우 야 라임아 우린 뺏으러 갑니다 아 내려가자 아 목사한테가 좋지가 않아 맵이 없으니 지도가 없으니까 너무 돌아댔지 말고 안 잊어버리게 조심하고 좋아 언제까지 내려가야 돼 이거 너무 내려가지마 라임이 지하까지 내려가 아 보고있어 여기에서 내려가야겠다 유니버시티는 다이어가 어딘가 위에 있는거야 밑에 있는거야 유니버시티? 아 그거 위에 무슨 큰 건물있지 중앙에 거기 위에 라임 니 오른쪽 우리 기지에서 오른쪽 건물에 저 건명 나 지금 깨고있어 어 지금 나라가 접근중 형 싸 그냥 두명인데 라임 내려갔다 아 거의 다 깼는데 구인? 아이씨 아 잠깐만 총격전이 일어난다 동물이 무슨 일이냐 동물이 무슨 일이냐고 응다 빠른다 오케이 오케오케 계속 부셔 아 비슬이 좋은데? 원콤인데? 세왕 따다닥 맞으면 아 아 어 이거 따네? 어 땄어 푸슈 샷건이였는데 쟤 아 세잇 아 다 했어 아잠만 거의 다 깼어 오케 뭐야 왜왜왜 아 나 나 깼거든 어 푸슈 점프해서 나 여기로왔어 점프했다고? 나이스 아니 점프하지 말라니까 점프하네 아 부서져는 있지 어 부서져는 있어 내가 가서 가볼게 아 나 백쳤어 백쳤어 응 됐다 정량했어 여기에 정량지가 어디있으니까 자 이제 올 때가 됐거든 아이 야 다이아가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가 없어 다이아가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 나이스 샷 아 겁나 안맞네 나이스 어 나이스 형 여기 올라갈데 없어 있어 여기 올라간데 없어 있어 여기 올라간데 없다니까 전 버전이라서 없어 없어 나 여기 갇혀있어 나 여기 갇혀있어 너 지엠 있지 어 지엠으로 블럭 쌓아가지고 거기서 사다리 설치해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전버전이랑 어 좀 있네 최근먼저기 잠만 이거 오늘도 수정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아이씨 블럭으로 블럭으로 좀 동무대 길을 모르겠다네 나 길을 모르겠다네 동 하 어디로 가야하네 아 아 됐다 시묵이 왔다 시묵이 왔다 나 설치하고 있다 적팀 스폰에 들어가서 대기하는건 안된다 아니 나 지금 어 시묵이도 도우고 있네 나 나 플라이 때문에 지금 인들 팀 스폰 위치라니까 근데 여기서 위에 나가지 됐다 내가 좀 보기 좀 흔하지 않은 감정인데 지금 지금 그니까 오 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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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가 죽었습니다 내가 가야지 웬만큼 적팀 스폰에 되면 그냥 죽으셈 자살하셈 자결하라오? 사살만 두 번이나 일빡치니 다시 가야지 지구 있다로 어?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으로는 스타포트? 아니 여기 스타디움에서 뒤로 쭉 가면 어 그게 나올까 아리아 아니 아리아가 아니라 어디지 용암이 흐르고 있는게 어디지 왼쪽이 용암이 흐르고 있는게 우리께 우리꺼 그걸 지켜 왼쪽? 다이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근처에서 지켜세요 우리 스타디움에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돼? 루인 루인 우리 다이아가 어딘지 모르겠어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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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나 딴 갈게 여기 너무 한가롭다 잠깐만 우리 지금 스타디움하고 점령진 다 있지 다운 4킬이요 다운 4킬이요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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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오길래 장전 안되가지고 막 허둥띄는걸 딱 그리고 나머지 스나든놈이랑 샷건든놈 누구누구인지 확인 좀 해줘 아 이거 총 1호 아 이거 지도 없으니까 개 불편하네 내가 죽인사람들 되고있던게 M247이랑 MP7 이거 지도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우리 그리고 만약 배고픔 있으면 슬래시 식량치면 빵이 나와 빵 오른쪽에 딱 한번만 눌러도 다 체할거야 근데 그거 뭐지 거기에서 뽑는거 있어 빵 거기 준비하는데에서 스타디움 자세를 버린거 같은데 이게 몰라 스타디움 시간차고 기억하는거 같아 여기 아무도 안아 빡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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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았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점령지가 어디야 여기 야 유니버시티 버린거 같은데 여기 아무도 안아 유니버시티 전용했어 우리거잖아 원래 스타디움 우리꺼 그리고 답은 있는데 어디야 나 여기 그 뭐야 스타포트 여기 두명이요 스타포트 우리꺼지 내가 가야될거 같은데 우리가 지금 세개를 나머지 하나가 뭐지 아리아 아리아 뺏고있다 아리아 뺏고있다 뭐야 그럼 초박 아 쪼쪼 시간차고 온 얘기네 일단 초반이 슬렁슬렁하다가 미친게 얘기네 됐어?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스타디움에 아무도 없지 우리 저 위에 있잖아 야 스타디움 인사랑 얘들아 스타디움 인사랑 없지 응 그럼 저 아이는 우리의 적이라는거네 내 아 시바 애들 어딘지 모르겠어 3대1인가 지금 전용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죽였다 라라 아 2킬 올라갔네 한대 때리니까 그 구멍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여기는 내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여기가 뭐야 지금 뭐야 시북이 계속 날아다녀 아 시작해졌어 그 혹시 유니버시티 어디 누구 있어? 스타디움에 뺏겨따고 유니버시티 내가 버리고 왔어 아 아 아 2명 다 냈어 너 버스 2패스인거야? 우리가 다이아블럭을 부수고 2번 2번 누르면 아 저렇게 점령 다 냈어 아니 아니 아니하니까 아냐 안되겠어 메이드팀이 스타디움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누구 있어? 보누나 어디서 유니버시티 내가 버리고 왔다니까 아무도 안와서 그럼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근데 이제 여기는 한동안 평화할 것 같다 어디 뚫렸어 나라가 뚫렸나 방금 바보라고 나라 죽은데 어떻게 된거야? 아 거기 갑니다 거기 어 어 갑니다 어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나 지금 왔는데 조심하고 정령지 어디야 나라 같은 경우는 아 나 길 잃었어 유니버시티에서 정령지가 어디여? 어 나 나 유니버시티로 갈게 아 올라가야되구나 아니 셀텐데 시무기도 저격이랬지 응 나 유니버시티로 간다 응 나와있어 아 이거 쭉 올라가야되 설마? 저기있다 저기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쭉 올라가야되요?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어 쭉 올라가야되 아 왠지 유니버시티 한명정도는 있을거같은데 블루팀 왠지 유니버시티 한명정도는 있을거같은데 블루팀 훨씬 나았을거같다 응 어디여? 이 점령지가 어디여? 와 길을 잃었다 점령지 센터 다 올라가면 안되고 중간센터 아씨 젠장알 다 올라가라메 아니 구체 중간 그 중간 여러분들 추자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점령지 잃을 잃었다 여덟 오 오대구 아 여기네 어디있는거지? 저구 구체야? 저기있다 저 시몬있다 수나 아 시몬 어디있다고? 형이야? 아 저기에 형이야? 나 밑에 있는데? 시몽인가? 랑케형이다 이쪽은 쓰난 줄 알았어 어디서 랑케형 오! 아씨 뒤에서 오냐 뒤에서 다른 놈들아 뭐야 왜케 이거 어디있어 나이스 유니벌시티 위치 아 죽이고 죽었다 어디라 해야 되나? 다이아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 위쪽 쪼끔 위쪽이야 쪼끔 위쪽이야 쪼끔 위쪽이야 그 유리창 깨고 보고있어 야 나 개이득이야 한명 더 있었는데 어디갔지? 오케이 다 맞았다 나 유니벌시티 가야지 내 길을 재패하겠다 홍랭립 어디있어 야 유니벌시티 어디야 아 유리가 너무 많아서 안보여 제대로 나이스 오오 다부 유킬 스타디움 스타디움 뺏겼다 우리꺼야? 내가 있는데 유니벌시티를 왔는데 어디에서 야 누가 스타디움 한 번만 올 수 있어 내가 갈게 내가 지켜줄게 지금 유니벌시티 나랑 홍랭형 있고 지아는 스타디움 지아는 라라가 맞다갔다 오라고 어 아이씨 뺏겼다 뺏겼다 전용 다시 했어요 오케이 뭐야 두번 밟았지 두번 밟았죠 아이씨 아어떻겄내야죠 아주그냥 라임 와줘야되겠다 어 가고있어 전체 좋지 않는데 이건 어디요? 아 좀 더 올라 뭐야 맞나? 아이씨 아 좀 구체하네 조금센데 저 형 자 쪼끄만이라도 움직이는걸 보면 사모님도 됩니다 하아 씨 스타디움 누구왔냐? 내가 알게 라임아 유니벌시티좀 맡길게 응 오케이 그러면 시로가 유니벌시티가고 홍랭형 있다 나 스타디움으로 간다 어 뺏겼어 뺏겼어 아 나 쩌로 갈걸 아 아 죽었다 아 라임형이 되게 잘하네 아 제압되었네요 제압되었습니다 어떻게 맞네 오케이 아 또 점령되어야겠다 사진 밑으로 올라가야되냐 내려가지 길었냐 야 누가 아는 들어갔다 스타디움 어 너 왔지 나가는 길이 없는데 어디있어 여기 스폰 리스폰 빨간색에 어 거기 왼쪽 끝에 내려가는 길있어 벽쪽에 봐봐 벽쪽에? 응 이쪽 루인 경계를 놓치지 마라 후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어 없는데 그냥 앞에 빨간색 유리창 보여 어 어 그거 부수고 내가 천천히 내려 그리고 저기 중앙 보이지 어 중앙에 물을 흐르지 물는데 밑에 들어가면 돔이 있어 응 도 너 샷건 있냐? 나 라이플 돔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있을거야 다이어블럭이 간다 근데 거기 안에 라라 있을거거든 응 조심해 지원해줘 아니 라라는 지원을 내가 못해 저기 심흥 저격하는건 내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데 어 지웅만 저격해주면 돼 저격만 어떻게 해줄게 오케이 나 스팩티오였지? 야 스팩티오 누구거야? 오 오 오 마이 갓 누가 저기 좀 시켜봐 심흥이 저격 안보여 들어가 유니버시티를 날 안보이는데 거기 시보트 누르고 있을거야 스팩티오 우리 빼셨나? 모르겠다 스팩티오? 여기 뺏었는데 뭐야 어디야 다시와 어디야 다시와 어디야 야 잠시만 이러면 어디야 뒤에 있었을거야 그 벽쪽에 돈벽쪽에 다시와 스팩티오 다시 절정됐어 됐다 간다 유니버시틱 점령 시보기 땄어 유니버시티 오케이 다시 타디미로 간다 저기 안에 라라가 있으면 있지 유니버시티 랑킹 올거같은데 또 왠지 아 나 이거 되게 빠련네 제일좋은거 보니 우리들이 동시에 들어가는건데 점령하면 나올 때 위험하거든 너무 위험인거 같아 시우기 때문에 시우기 때문에 응 너 들어갈때 컨트롤 시프트 있지? 응 시프트 누르고 원래 들어갔려고 했던데 반대찍고 들어가 뭐 새끼야 스타포트 자 지금 우리가 점령한걸 말해 봐 샤미 그리고 다음 레지댄처리 지금 우리가 뺏은데 3개 정신총 4개 지금 우리가 유리 어.. 호네 맞냐? 보이냐? 그치 들어봐 롱샤이도 오스위 멋있으시 혹시? 나이스샷 간제대로 돌아갈게 심옹이나 안보여 어.. 다보..여기 스테티어 있어? 어 어..오케이..호네 나 DD했어 어! 아, 점령했어 리디 2층 어, 야, 거기 반대쪽이 적진 기지다 조심해라 어, 잠깐만 어디야 이쪽으로 줘 어 시웅이는 안보여 어 거기 안에만 처리하면 어, 보인다 이름표 보인다 아, 씹 어, 두명인데? 두명이야? 어 야, 이한이 어딨어 이름표 긴게 하나있고 쩔, 쩔쩔 쩔쩔 그럼 아마 랑키 형이랑 나도 내려갈게 아, 저기 있구나 아, 야, 야, 세명이야 아 이거 봐, 세명인데? 아니, 딴 지역인가? 아 아, 그거 바닥에, 바닥이야 바닥 아, 총잘못 여기 바닥에 스폰지역이 있거든 야, 씨알치고 다시 받아 죽으면 그, 기다려야되는 데 있지? 오케이, 슈퍼드 눌러 어디야, 내 척 양쪽으로 들어간다 잡은거지, 잡은거지 양쪽으로 들어가 칼에 피려서 온 느낌 자, 나가, 정자 여기 들어가 어디야, 어디야 어 어 여기 게임이 있는데 됐다 오케이, 오케이 나 정리해, 나 뺄게 됐다 왼손으로 껴야되냐? 네 오래던거 보지못했다 아 같이 가자 오랜만에 왼손, 왼손으로 껴야돼 이걸? 어, 왼손으로 그만해, 45초였나? 지원해줘 어 오케이, 계속 기준중 유니버시티는 아무도 안오네 젠장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나 여기 길이 모르는 쭈욱 여기? 쭉쭉 오케이 된다 그럼, 넌 다른 곳으로 가 내가 지킬게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돼? 다른 곳, 여기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길이 있을거야 올라가서 지켜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 여기 범을 밖으로 밖으로 나가라고? 응 이거 지형이 좀 안좋은데, 내가 지금 눈물, 웃겨 어디 있어? 아씨, 아 렉걸려 아 야, 여러분 추천가지고 저기 사야, 내가 여기 지킬까? 거기? 거기 찍으라고? 거기 안에 있게 여기 대충 내가 한번 지켜볼게 거기 안에서 시프트키 누르고 기습하면 거의 승률, 승률이 높거든? 뭐야? 오케이, 다시 가 스타디움 진짜, 아니, 아니 뭐냐 아 유니벌시티인가? 유니벌시티 너무 넓어 우리 아프도 안와 마음 아프다 자, 그럼 스타디움에 너와있어 내가 다른 지역 갈게 내 아무도 유니벌시티는 오지 않는건가 왔다 한명 랑키 형이다 출발했어 후추 aken 우후우후후 Apa Q. 젠장 이게 명준일이족지? 저희도 다른 Kas JR 반짜아이 낙, 낙샷 근데 내가 이거 지도가 없거든? 길이 어디지? 랑키 형이 유니버시티를 잘 오는 것 같애 유니버시티 저격에 좋은데가 저격에 좋은데가 저격에 좋은데가 야 밑에 보이네 이런 편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리스폰인데? 원래 그래 이거 리스폰 15초? 됐을걸? 아닌데 나 15초 넘었는데? 지금 30초 넘었는데? 너 백쳐, 백쳐고 네가 알아서 지가 아 여기 아닌데? 아 이거 지도가